오늘은 요한분 강의를 잠시 멈추고 10편 95편에 나와있는 감사의 네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인생을 4D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4D로 인생은 이루어진다 첫번째가 어려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나이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불구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곳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곳간 채우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요즘 초등학생들 만나보면 개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피곤하대요 초등학생 애들이 참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사실 그 나이 때는 마음껏 놀아도 시간이 부족한 나이인데 어딜 놀면 큰일 나죠 한국은 운동 한번 제대로 옳게 못하고 참 딱하게 살아요 아마 이 어려움은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 인생의 카테고리가 되어서 계속 반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고 안 믿는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차가 이렇게 들이받다가 어이쿠 십자가 달았네 그러고 옆으로 피하고 그래지질 않아요 똑같이 암 걸리고 똑같이 사고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D가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보면 인간이 가장 큰 전생에 걸친 충격이 사별, 이혼 여기는 사실 이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별 이런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는 단절될 때 오는 고통은 인간의 그 생례적인 아픔이에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을 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한국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 뭐한? 그런 아주 멋된 속설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초적 정서는 사실 어디서부터 뿌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무흠한 공간을 만들고 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그 죄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거역 그러면서 최초로 인류에게 찾아온 그 불순종의 대가는 디스커넥션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인생의 눈물과 죽음의 냄새가 윤리적인 죄로 도덕적인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원저수지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각 가족으로 배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 원저수지의 파이프라인이 디스커넥션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동안까지는 그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물이 가정으로 쩔쩔쩔쩔 아주 애타게 안타깝게 흘러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한계를 가진 분량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단수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같은 집 구조 속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파이프라인이 끊어짐으로 원저수지의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화장실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생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두 번째 씻지 못해요 빨래 못해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음식 못 만들어 먹어요 이 단수가 됨으로 파생되는 많은 각가지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단순히 어떤 팩트 차원에서 이혼만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혼, 사별, 이별 다 포함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싱글 가족들이 많고 또 외롭다 보니까 반려견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려견 그 짤방을 가끔 심심해서 이렇게 왜 짤방이라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짤방, 짤방 짤방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짧은 동영상이다 그 말이에요 보다 보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들의 상실감 오, 그거 참 대단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그 구석타리에 벽을 향해서 고개를 받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불러도 돌아보질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물어보니까 버림받은 상처가 개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개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뒷감당이 엄청나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렇게 사람 못지않은 정이 들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피조물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혼이에요 또 사별이에요 그래서 오래 혼자 살던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어떻게 그렇게 한 15년 이상 혼자 살다가 그렇게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대답이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외로움 그런데 그 말 앞에는 딱히 무슨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너무 아픈 환경이잖아요 두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질병이에요 원초적인 하나님과의 영생하도록 살도록 돼 있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유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질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죠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 고하를 따라서 병이 오지 않아요 요즘은 20대 세파란 젊은이에게도 말도 안 되는 질병이 발생을 하고 아니 걔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병이 걸려? 그런데 요즘은 나이 가리지 않고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백세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현재 호족에 있는 그 나이가 나이가 아니고 자기 나이에다가 0.8을 곱한 게 오늘 백세시대의 실질적인 나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곱한 나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이라도 좋죠? 곱해보니까 저는 50대 초반이더라고요 50대 초반 백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어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겠어요? 난 백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야지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우셔서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천국에서 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행인 것이 나중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셨지만 딱 한 달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긴 병은 아니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짐 될까 봐 어른들은 그런 소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질병으로 또 벌어지는 가정 안에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참 피곤하고 또 갈등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가 뭐냐면 결국 네 번째 죽음이에요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30년 안에 인간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빌립보소 4장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바울이 옥에 갇혀져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괄호 열고 뭐뭐를 배웠노라 괄호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비결입니다 그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거기 왜 원리라는 말도 쓰지 않고 또 개념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비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이 한 얘기에요 감옥에서 나는 궁핍, 가난, 고통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결이라는 말이 정의가 뭐에요 뭘 비결이라고 합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결론 부분쯤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 비결이 네 가지로 구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 95편 1절을 보세요 1절, 2절, 2절을 전체가 좀 힘있는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상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 네 가지를 명령했어요 이건 비결은 아니에요 비결은 결론 부분에 나올 텐데 네 가지를 뭐 했다고요? 명령했어요 첫째, 와서 노래하자 와서 노래하자 둘째, 즐거이 외치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네 번째, 또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노래하자가 등장을 했고 2절에도 노래하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두 노래하자의 의미는 달라요 1절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라난 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려서 비명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노래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삐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리고 비명밖에 터지지 못할 상황인데도 그분께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무슨 형으로 썼다고요? 명령형으로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삐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라, 그분께 노래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는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Thanksgiving, 감사주의를 Thanksgiv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Thanksgiving이라는 말이 어느 언어에서 파생이 됐습니까? Thinking, 생각하라 그런데 헬라 말에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는 무슨 단어를 파생시키냐면 라직하다 그러죠 라직하다, 영어에 라직하다 저 사람은 참 라직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논리적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사탄은 우리의 논리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정서를 공격할까요? 정서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속아요 왜? 일단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할 결을 없도록 우리를 덮어씌워서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광야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중요한 원인이에요 백드는 그냥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만 할 줄 알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애국에서 끊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먹이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6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기 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중단될 일이 아닌 반드시 성취될 일이구나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로기조마이 거기서 라직하다 논리적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공격해봐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논리가 들이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공격하죠? 불안케 만들어요 그래서 정서에다가 대고 공격을 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비명밖에 빚어 나올 수 없는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노래하라 명령문으로 썼단 말이죠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의 구약적 별명입니다 즐거이 외치자 이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은 왕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민첩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첩한 태도 자 잠깐 저를 보실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구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지구한 지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린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일찍 유학을 떠났어요 서른 중반 넘어서 유학을 갔으니 영어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되는 데다가 학교를 가보니까 한 2, 30명 앉아있는데 90년대 초반이에요 전부 노트북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예요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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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안 되는 영어를 또 손으로 받아쓰려니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또 노트북이 있으면 복사라도 해서 입력을 할 텐데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때는 맥북 같은 게 안 나왔을 때래요 그때는 제일 좋은 노트북이 IBM 이 IBM 자판이 촉감이 터치감이 꽤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저는 그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저도 이제 IBM 노트북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맥북도 써보고 IBM도 써봤는데 자판은 촉감이 IBM이 훨씬 낫더라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논문도 준비하고 할 텐데 그러다가 가난한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누구 좀 도움도 받고 해서 90년대 초반에는요 노트북 한 대가 4천불이에요 4천불 엄청 비싸죠 요즘은 뭐 100만 원 안 되는 노트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IBM 노트북을 마련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거를 학교 가지고 다니면서 필기를 하고 논문 자료를 도서관에 가서 입력하고 그걸 또 집에 가져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밤새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다 논문을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어느 날 일이 벌어졌어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어린 아기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노트북 위에서 시원하게 생리현상을 해결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온 이분이 거의 반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아주 흥건하게 저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카펫에다가 내려놓고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걔가 노트북이야 그렇다고 다시 살 수 있는 문제지만 언젠가는 그 안에 거의 1년 반 가까이 필기해놓은 거 논문 자료 집어넣어놓은 거 어떻게 알 거예요 너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질 않아 막 울면서 막 속이 상해서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얘가 아빠 표정을 보니까 맨날 자기를 이뻐하고 물굿밟고 하던 아빠가 오늘 웬일인지 표정이 험상 굳어지고 뭘 자꾸 아냐고 물어보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몰랐겠고 드디어 이 아이가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하다가 왕 터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녀석이 아빠 품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아빠 그때 이분이 저리가 이 집이야 그랬겠어요? 그랬겠어요? 꼭 안아주면서 속은 상하지만 자기가 뚜껑 열어놓은 게 잘못이지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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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디엔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더라도 누구 품으로 달려들면 된다?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유산을 챙겨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이방 땅으로 넘어갔어요 다 털어먹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짓골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기를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살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끙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탁 들어서자 매일매일 오늘 돌아오겠지 아니야 오늘은 돌아올 거야 해질 무렵까지 문 밖에 나가 기대에 서 있던 아버지가 거리가 뭔데도 자기 자식의 몰고를 몰라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걸음에 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안 뛰어요 그리고 안아버리죠 물론 돌아온 기쁨에 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율법적 이유가 있어요 신년기에 보면 이런 폐륜적 아들은 마을 공동체의 장로들 눈에 띄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뛰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아들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그냥 옷을 입혀라? 아니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냥 송아지를 잡아라? 아니에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기억나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라 그래요 그러면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덕을 쌓고 치성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 줄 아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갖춰야 될 지고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습니까? 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2절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무엇이기 때문이로다?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말도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 왕이다 자기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자기를 왕으로 소개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실수가 배경이 된 겁니다 지금 수일 오전에 사사기 공부를 하는데 사사시대에 보면 기도원이 죽자 그 첩의 아들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백성들이 왕으로 옹위하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수락을 해요 그런데 하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만들어내요 왜? 주변 나라 보니까 다 왕 제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좀 안정될 거 아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 믿어봐야 전쟁에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재미없어 우리도 왕 제도를 갖자 그래서 시작한 왕정제도가 사사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된 문장이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사사 시대는 왕 제도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말로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의 스케치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왕들을 무수히 생산해냅니다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이 왕들의 학정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수로에게 바벨론에게 두 나라는 포로가 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그들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알았던 그 왕들이 그들에게 행복과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제 방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미시오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학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열한기 상하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이 곧 출간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책을 주석을 쓰시면서 그 열한기 상하를 관통하는 초점이 뭡니까 이분이 두 마디를 해요 수많은 왕들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옹립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폐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절망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샬롬을 가져다 줄 왕 참된 안식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그 왕을 열망하는 허기와 목마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왕중의 왕이신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한기의 실패의 왕의 역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결국 오늘 이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모의해서 만들어낸 그 왕이 너희에게 행복과 안식과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인류는 뭐를 향한 진안한 싸움일까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고자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뭘 찾아 그렇게 고생합니까 안식을 찾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식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다 그랬어요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인생이 정박되기까지는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막 흥분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을 보고 캄다운 캄다운 그래요 캄다운이라는 말은 여기서 쓸 때 무슨 의미죠 좀 마음을 고요히 시켜라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라 또 진정해라 그 말이에요 캄다운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캄이라는 말은 평안 고요 이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네 철자의 이니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네 가지로 안식으로 평화에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 첫째 C 셀레브레이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2년마다 격년으로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찬양제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찬양제가 CCC 라고 그러죠 원래 의미는 Church Choir Contest 였어요 Contest라는 건 무슨 뜻이죠 경영대회 찬양으로 대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의미에서 좋은 도모였죠 근데 어느 날 이 CCC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정말 CCC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마지막 씨를 셀레브레이션으로 바꾼 거예요 셀레브레이션은 뭐죠 축제 노래 진짜 노래를 하자 컨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자 근데 성경에서 지시된 모든 찬양은 사실 무엇과 동의원가 하면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아브라함이 로스를 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대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은 이 승리와 이 열매와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한 문장을 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고 돼 있어요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적 동의 개념으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11조가 드려지던 첫 장인데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감사해요 믿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동의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때 어느 공연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영과 영이 교감하는 큰 은혜가 이 본당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6시 40분부터 6시 40분부터 입장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 좌석을 가득이 메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A 에스크 간구예요 간구 간구에는 종류가 가려질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어느 건 구할 수 있고 어느 건 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될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내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필요한 것을 막 던져도 돼요 골라내는 거 누가 골라낸다고요 하나님이 골라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명령이란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 때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립 하나님께 맡겨라 남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은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주소 챙겨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 던져지면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남겨놓으면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CM 오래된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내 모든 염려 누구에게 맡기라 죽게 맡기라 믿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메리테이 생각하라 그 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의 논리를 공격해요 정서를 공격해요 정서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못하게 이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지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생각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멘으로 규결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요 그분이 개인적인 절에 법iner 한글자막 by 한효정